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뭐 아쉽습니다. 클라톤이구요. 보통 빨간색 레드 많이 나는데 오늘은 또 남자다운 블루 남자라면 블루죠. 그쵸. 남자라면 핫핑크도 좋지만 블루. 자 색깔 앞뒤 LB까지 나오구요. 자오 소양. 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뜯겨볼게요. 살짝. 와우 배터리가 만충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충전하시기 바라구요. 자 앞에서부터 살짝 볼게요. 자 이렇게 꽂는거는 전선만 연결하시면 되구요. 앞쪽부터 해가지고 두툼하게 서스함, 어퍼함, 쇽타워도 그렇구요. 토크바도 위아래로. 밑에 있는 토크와 플레스틱만 위에는 이렇게 안정상 있게 빨간색으로 만들었어요. 삐페도 있구요. 자 나중에 모터 히트잉크로 한번 장착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쇽. 여름에 필수니깐요. 장착 한번 해보시고 하구요. 배터리는 배터리는 EP 파워. EP 파워에 가보시면 EP로 해서 세팅했습니다. EP 장착할때는 전선을 연결하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하부도 바닥도 굉장히 튼튼한 메탈로 되어있는 제품이 되어있습니다. 범퍼도 튼튼하구요. 앞쪽에 피부볼 작용이기 때문에 주행도 되게 좋아요. 자 주행할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됐으니깐요. 빠떼 충전하고 빠떼 충전만 하고 스위치만 켜면 되겠습니다. LED 전선 때문에 잘 안되갈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빠떼 전선있죠. 여기 전선이 밑으로 내려놔야되요. 이렇게. 내놓고 평평하게 해놓으면 이게 평평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렇게 앞도 되고 앞에도 되고 뒤에 됩니다. 그죠? 누른 상태에서 앞에도 되고 앞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다 들어갔고 뒤쪽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톤 V5 입니다. 블루! 오랜만에 블루 색깔으로 출구하겠습니다. 오케이 블루 색깔 클라톤 입니다. 출구할게요. 짠!